내 잠재의식 기표보다 더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괴로움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체마을 이황준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나는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라님이 티토크를 들으면서 많이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형에 가까운가 나는 가슴형에 가까운가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머리형이기도 하고 가슴형이기도 합니다만 평소에 나는 머리형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많이 해왔다 그러면 100% 머리형이시고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어 근데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어 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그때만 하는 분이야 그러면 가슴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머리형인 부분이 있고 가슴형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현대 사회가 사실 머리형이 되어야 좀 살기 편한 구조이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넌 이거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돼 라고 머리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들을 학습을 하죠 그리고 머리형으로 발달한 분들이 에고의 세상에서는 나쁘지 않게 살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꼭 크게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규범이나 원리 원칙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어기거나 남들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본인을 잘 통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형의 비극이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있는데요 약한 머리형의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내 의사결정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느낌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다 못해 못 느끼는 경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을 살기에는 좋지만 솔직한 내 마음을 느끼거나 인정하는 데는 아주 아주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저도 수행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좀 심각한 머리형이었어요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두려운 영화를 봐요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저는 멀뚱멀뚱 계속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소리 지를 때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지 무서운 영화인 건 맞네 라고 하지만 막 두렵다고 소리를 질릴 정도나 몸이 움츠러들거나 그런 정도로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영화야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영화니까 아무리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이건 나한테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두려움을 안 느끼고 사는 건 아니고 평소에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늘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느끼면서 살죠 하지만 영화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가짜라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 감독이 있고 영화 배우가 있고 연출이 있어서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올라올 때면 카메라가 이런 구도에서 찍어서 이런 느낌을 연출한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머리형의 심각한 거죠 또 다른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사실관계 근거에서 팩트 기반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사실, 이 사실, 이 사실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사실관계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몹시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붙잡고선 사실관계 얘기할 때 내 안에 올라오는 마음들을 느낄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되게 열등하고 무식하고 못난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쓰면서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얘기할 때 제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되게 무시당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무시한다고 느끼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머리형인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머리형으로 오래 살아가다가 내 느낌을 통제하는 걸 넘어서서 내 느낌을 차단해 버리는 이유부터는 머리형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현실의 삶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늘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공허함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하는데 머리형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뭔가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깨달음과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찰자의 눈이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로부터 떨어져서 관찰자가 나를 바라보고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잘 못 느끼지만 수행이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안정적으로 내 여러 가지 마음들을 분석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형들은 마음을 좀 느끼게 돼도 생각으로 판단하는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열등감을 잘 못 느껴서 너가 열등감을 느껴야 되니까 오늘부터 세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 거야 라는 임무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열등하게 느껴져 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려는 걸 노력을 하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느끼는 열등감의 정도가 진짜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이게 내 수행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가슴형인 분들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슴형인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3일이 지나면 온몸으로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느낌을 막 느껴내요 왜냐면 화장실 청소를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분은 진짜로 괴로움을 진짜로 느끼고 열등감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3개월을 하는 동안에도 늘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 너무 열등감이 올라와요 화장실 청소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비천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 성공표는 너 열등감을 하나도 안 느끼는 애였어요 그래서 6개월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내가 머리를 알고 이해하는 그 애고 때문에 내 진짜 하기 싫고 열등하다는 느낌을 못 느끼게 막아버리는 거냐였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머리형 가슴 형과 가슴 형의 그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슴 형이고 마음을 잘 느끼는 사람이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자기 의식의 한계 내에서는 머리형이 느끼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머리형들은 수행을 처음에 하면서부터 나는 잘 못 느끼고 내가 머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느낌 자체가 명체말에 오면 다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를 들어요 너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막막하고 힘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느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절망스럽고 수행에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근데 가슴 형들은 처음에 하면 맞네요 라고 막 그걸 느끼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잠재식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아닌데 넌 느끼지 않고 있는데 라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잠재식 깊이보다 더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괴로움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수행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잠재식 깊이 내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에 패턴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잠재식의 애고를 깨고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밖에 영체마을 헤라티비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되게 잘 하세요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그 수준 내에서 뭔가 아르마리를 캐치 나가는 거 되게 재밌는 수행이거든요 하지만 이 수행 내가 느끼고 있는 잠재식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수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바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현실에서 나는 바뀌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머리형의 경우에는 수행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을 잘 느끼시는 분들도 결국 잠재식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똑같은 이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영체마을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티토크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그 느낌들을 잘 느낄 수 없는 분들 머리형의 분들이 지금 느끼는 수행으로 올라오는 그런 괴로움이나 고통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수행의 열등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수행을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내 한계를 깨는 잠재식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고 나면 그게 수행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수행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그 벽을 깨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